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극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례와 괴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군대에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여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노예미아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를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므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업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업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우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요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뽀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는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난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며. 호른 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세미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노에미아 3장. 그 다음은 무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드구와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소하여 그 들불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본사람 물레아다와 메로노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카리아의 아들 우세엘 등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형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소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하룸압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하뚜스가 중소하였고. 하름의 아들 말기아와 바한모압의 아들 하수비의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소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화 주민이 중소하여 문을 세우며 문장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규빗을 중소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아가 중소하여 문을 세우며 문장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소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장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모카의 성벽을 중소하여 다위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아가 중소하여 다위세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사람 바니의 아들 루후미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세의 아들 바웨가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소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마진평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루기의 한 부분을 힘써 중소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시베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시의 한 부분을 중소하여 엘리아시베 집문에서부터 엘리아시베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부를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리아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부를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세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부를 중소하되 아사리아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부를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세의 아들 부다야가 중소하였고. 그때 네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구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소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맘은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부를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부를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니아의 아들 스마야가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비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부를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부를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아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소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무퉁이 성뇌에 이르렀고. 성무퉁이 성뇌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소하였느니라. 제 277일. 네에미아 4장. 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와라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 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고를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산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체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변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붙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변기를 잡았느니라. 느에미아 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래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를.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 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를.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애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밭길을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문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사십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여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날을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네에미아 6장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장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삼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야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삼발락이 다섯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러니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없어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해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물줄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적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삼발라스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삼발라스와 여선지 노아대하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롤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유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 하난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너에미아 7장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개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미 무리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 성업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너부가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룩바벨과 예수하와 네에미아와 아사리아와 라하미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디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모합 자손 곧 예수하와 요합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삿개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케아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배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부원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임과 너도마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란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르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너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우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가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와와 감멜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재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쿱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배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너디님 사람들은 시야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수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삶의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떼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배세 자손과 무은임 자손과 너비스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로울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수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르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떼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수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너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해가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분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고운 회중의 합계는 4만 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세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기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고깔에 들였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해를 역사고깔에 들였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해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들였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제 278일 네에미아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합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왁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합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일금해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티데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리야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하와 바니와 세레비야와 야민과 아쿱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야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노예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노예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묵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 적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딸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남나무가지와 들감남나무가지와 화석류나무가지와 종려나무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광장에 혹은 에브라인문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우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귀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느에미아 9장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사분의 일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우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사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우와께 경배하는데 레위사람 예수하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리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우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사람 예수하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드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우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난 미니이다 오직 주는 여우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월 성신과 땅과 땅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청군이 죽게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우와시라 옛재계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야 우루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한 족속과 핫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하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르셔사오메 주는 의로우심 위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예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지즘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오은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기동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동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져 싸우며 또 신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귀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한식이를 그들에게 알리시며 죄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윤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해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두였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주의 그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사십 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해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헬스본 왕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정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한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한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이미로 행하게 하심해 그들이 견고한 성업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남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해 그들이 환란을 당하여 죽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각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므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죽게 부르짖음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국률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귀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용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의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란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유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조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래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느에미야 10장 그 임봉환자는 하가리아의 아들 총독 느에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리아 예레미야 바스울 아마리아 말기야 하뚜스 스바니아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아 다니엘 긴루돈 바룩 무슬람 아비아 비아민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래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세 자손 중 빈누이 간메일과 그의 영제 스바니아 호디아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루홉 하사비아 사쿨 세레비아 스바니아 호디아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합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아 하숨베세 하립 아나돈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해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와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난야 하숲 할레에스 비라 소백 루흠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래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진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충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국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계대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제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와의 재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업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곶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수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제 279일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리아의 손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자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이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림의 오대손이요 스가리아의 육대손이요 실로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세의 손자이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아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림의 아들 여다야와 약인이며 또 하나님의 절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아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이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세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이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리아의 현손이요 파수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아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이요 무심레못의 증손이요 인멸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이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이의 현손이며 또 레위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박간지를 맡았고 또 아사렐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떼냐이니 그들은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라레의 손자 삼마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사람은 요다 모든 성업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르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떼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세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베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님몽과 소라와 야르무세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개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라독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너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네미아 12장 스할디엘의 아들 수룩바벨과 예수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야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루흠과 무레목과 이또와 기누두이와 아비야와 미아민과 마아대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복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하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사람들은 예수하와 빈루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타냐니 이 마타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북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하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다를 낳고 요나다는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야 족속에는 요호하난이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개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리아요 기누도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글이요 미냐민 곧 모아다 족속에는 빌대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요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암옥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벼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단엘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질학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벼와 세레벼와 감멸의 아들 예수하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몽과 아쿠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고가를 파소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하의 아들 요야 김과 총독 누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너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리아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떼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쿠레 오대손 아사베 육대손 스가리아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어와 느다렐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옘문과 어문과 하나님의 망대와 한메암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해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 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리애네와 스가리아와 하나니아는 다 나파를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하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동은 예스라히아라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가를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곳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베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쓸목술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노예미야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합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재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국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재물을 두는 것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 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유다가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림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간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부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꾸리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야마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낳기에 실어 운발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지져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 도다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유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도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죽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몽과 모함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족 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 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삼발라세 사유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 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안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제 281 말라기 1장 여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 이까 하는 도다 나 여하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만 그래 여하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홀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오 여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하께서는 이스라엘 지역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만 군의 여하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하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하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하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하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하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만군의 여하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원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하의 말이니라 짐승대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오 내 이름은 이방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하의 말이니라 말라기 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누라 만군의 여하가 이루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 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 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오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하가 이루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애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경애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 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호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하의 사자가 됨이거라 너희는 오른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굴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재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원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오 너와 서약한 아내로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우수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나를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이루살렘의 봉원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낙은해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애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귀리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 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원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 않아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 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 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금영역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그때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끈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는 공유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영양한 법 곧 윤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